안녕하십니까 자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 전역시 화학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촉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무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9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망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의 해외중시 보시면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애플은 버핏의 최고의 최애의 투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버핏 기준의 별로인 회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뒀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글쎄요. 결론은 폭샥입니다. 그래서 역대급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꼼수가 나중에 어떻게 통할지는 잘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미선물 시장 지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유럽도 강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코인 시장을 보는 건 딱 한 가지 유동성 확대와 축소 확대 지금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봉을 보시면 여기 있는 까만 선이 고점 대비 20%고요. 이더리움은 지금 30% 정도 빠져 있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3일에서 5일 지나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완벽하게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 대세 하락이다. RSI는 지금 37 조만간 풍덩 예고가 되어 있고요. 주범을 보셔도 상당히 안 좋죠. 하락의 흐름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아주 전형적인 하락 추세이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인 다음에 주식인데 중소형주와 은행주는 유동성 확대와 축소가 정확하게 보이시죠. 반등 1부분 나왔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파이널 30달러를 향해서 가는 모습이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은행도 보시면 KBWB 하락 반등이죠. 이 하락폭은 50%가 넘습니다. KRE 마찬가지죠. 하락 반등. 그래서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 계속 진행 중이고 특히 여기 있는 은행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죠.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파산과 대형주. 이 흐름대로 쭉 보시면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장주인데요. 중요한 것은 현재 대형주 다시 보시면 지금 고점이 3월 21일 고점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죠. 중요한 거 잘 보세요. 고점이 점점 내려오고 저점도 점점 내려오고 있죠. 지금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옆으로 머물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죽는다는 얘기는 대장이 죽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애플 지금 이렇게 껄떡대고 올라가지만 큰 하락에 대한 반등이죠. 네, 이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찍고 이제 못 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찬가지예요. 3월 8일 고점 이후로 계속 내려오고 있고 반등만 들어온 상태. 그 다음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마찬가지. 자, 대형주가 다 죽고 있어요.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락하고 반등이죠. 얘는 쌍봉일 가능성이 높고 메타는 죽었어요. 테슬라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런 시황을 안 보면 갈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코인 박살나고 있고요. 중수용주, 운행주 다 완전히 박살 중에 대형주만 몇 개만 껄떡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진짜로. 이제는 대세하락으로 가는 초입에 있다. 상업용 부동산 지금 박살나고 있죠. 그래서 하락반동폭락 2008년 서프라임은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내로 올해 안으로 무시무시한 게 터질 예고가 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가 국채 상황을 보면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작년, 그러니까 올 초부터 계속해서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해요. 이게 전형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고점 계속 낮아지죠. 저점 계속 낮아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4월 달까지 뭐죠? 주식시장은 올라갔어요. 이유는 미 재무부의 그 열망구의 뭐죠? 단기 국채를 풀면서 유동성을 공급한 효과입니다. 그런데 국채 가격은 내려왔어요. 30년 무릎은. 신기하죠? 그런데 4월 1일부터 어때요? 주식시장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좀 이런 상황들. 그러면 열망구의 노림수는 그겁니다. 대선 전에 해야지 지금 좀 빠뜨렸다가 이제 반등을 시키려는 그런 꼼수가 있다는 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똑같죠? 10년 무릎과 S&P 500. 그래서 지금 현재 국채 금리가 살짝 지금 늘리고 있죠. 4.57. 그래도 높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아마 4.5는 깨지 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계속 국채는 공급이 됩니다. 그럼 지금 4월 1일 이 선이 이 선이 4월 1일 그 선인데 여기서부터 막 폭등하기 시작하죠. 국채시장이 깨어났습니다. 아니 금리가 그렇게 높은데 금리 안 내릴 건데 왜 장기 국채 금리는 왜 낮냐 이거예요. 파는 거죠. 파는 겁니다. 살짝 눌렸는데 시장 달래기를 했지만 실패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일본까지 지금 빡쳐서 어떻게 됐어요? 국채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국채 3연물 어때요? 다시 5.5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2연물 내려왔죠? 5연물 그 다음에 20연물 20연물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30연물 계속 보여드리죠. 하루에 두 번도 그래서 지금 장기 금리 쪽에서 지금 반란 비슷한 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내려오네요. 역전 현상이 10연물과 3개월물 이러면 진짜 나갈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역전 현상은 진짜 안 좋은 현상이라는 거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10년과 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늘어지죠. 계속 자 그 다음에 30년과 5년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어떤 현상이 있어서 급등하는 이런 구간이 나오면 아주 골로 가는 상황이 생긴다. 아주 역대급 깊이의 역대급 장기간입니다. 그 전에 그런 적이 없어요. 90년대나 2000년이나 2008년대도 이런 적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늘어진다는 얘기는 무시무시한 게 기다리고 있다. 기대하셔도 좋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해소하지 않고는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장은 꼼수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거기다가 환율까지 올라가요. 호주 달러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는 이게 연동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반동이 좀 나오는 편이고요. 달러 인덱스 내려가죠. 왜 내려갔고요? 네. 엔화를 엔화가 강 강달러가 아니라 엔화가 강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고 지금 RSI가 48로 내려가면서 지금 달러 약세로 지금 가는 현상이 아직은 105이기 때문에 강한 모습이지만 유로도 거기에 또 발맞춰서 또 올라가고 있죠.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거 잘 보세요. 안 움직이네요. 올라가고 있죠. 살짝. 그래서 그렇지만 유럽은 환율에 상관없이 유럽발 금융재정이 올 것 같고요. 위안화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엔화입니다. 이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돈을 푼 것 같아요. 이유는 연준이 최소 6월 달이나 이렇게 금리를 내리기로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약속으로 안 지켜지니까 빡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못 참겠다. 엔화 이제 강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미 국채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왜요? 지금 달러를 팔고 딸팔 딸팔하고 엔사를 합니다. 엔사 그러면 이어서 현상이 생겨요. 은봉이 나와요. 그러면 달러를 팔려면 뭐를 팔아야 되죠. 전세계에 가장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서로 이제 암묵적으로 지금 약속이 돼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어때요. 일본 애들이 빡이 쳤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고 잘 보셔야 되기.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왜요? 이거는 아마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그거에 따라서 원래 이 쪽파리들이 아주 요리부터 저리부터 아주 원숭이 심벌을 딱 잘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조금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살짝 지금 붙는 듯한 그런 게 있고 그런 현상이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잘 보셔요. 그러면 열망구라든가 연준이 서로 짝짝꿍하고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연준이 지금 일본 얘네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금리에 대해서 살짝 개입을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연준에서 FMC 회의에서 얘기를 했을 때 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죠. 그리고 이렇게 꼬리 달고 막 올라가죠. 이게 뭐냐? 파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엔화 그래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게 만약에 수세적으로 계속 진행된다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거를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금도 보시면 4월 22일 큰 장땡봉을 막고 나서 안 내려가죠. 보시면 이게 2,300달러인데 거기 지금 지키고 있죠. 알아요. 세력들은 지금 금값이 빠지는 때가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밀렸지만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살짝 약올리고 있죠. 나 잡아 빨라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실물 금원을 그래서 이렇게 폭주할 때는 조금 한 박자 쉬었다가 저도 한 지금 한 두 달 정도 아주 조금 사고 있었는데 한 돈 이렇게 좀 쉬었다가 이제 사러 갈라고요. 내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실물 금원 안전자산이고요. 대공항 대비고 이거는 꼭 자산에 꼭 포함을 시켜야 된다. 아주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은도 마찬가지죠. 지금 4거래일 동안 항보하고 있습니다.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지금 몇 달러? 26.7달러인데 자 보셔요. 그래서 지금 높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은도 한 100달러에서 한 300달러 그러면 은 매도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화요일과 목요일날 거기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금은비 보고 하는 거예요. 구리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그만큼 지금 수요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유가 일단 하나 둘 셋 3일 저점 잡고 있죠. 네 조만간 다시 올라갈 거고 제가 오늘 이쪽 구글 쪽에서 유튜브 쪽에서 문제가 있어갖고 오전과 오후에 장마감 시험을 저걸 했어요. 라이브를 했는데 그때 질문이 이거예요. 유가가 어느 정도 가겠습니까? 몰라요. 근데 지금 상황은 상승에 대한 조정입니다.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6월이나 7월까지 보통 여름에 유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한 90불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연준으로서는 뭐다? 재앙이다. RSI 50이죠. 지금 또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왔는데요. 아무튼 잘 보시고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우 선물이죠. 다우 선물 보시면 일단 하락을 했고요. 반등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더 갈 거냐 여부는 좀 더 지켜보시는데 가봐야 여기 있는 51선입니다. 38,700 여기 이거 보이시죠? 선 그러면 앞으로 목표가는 얼마냐 34,000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하나 이거 말고요. 보시면 자 이게 하나 둘 같다고 보고 셋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높죠? 예 이렇게 확률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부에서 유동성을 얼마나 공급하느냐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네 어때요? 네 크게 세게 못 가죠? 네 그래서 이게 저항으로 작동이 되고 아마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에 아마 은봉으로 나오면 패턴이 나옵니다. 폴링 쓰리 메서드 네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면 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큰 저항으로서 작동이 될 거고요. 다이버전스 몇 년 동안에 14년 동안에 상승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여기 3만 천이 고점 대비 20%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체크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S&P500과 빅스 빅스가 또 죽었죠? 14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 변동성 지수도 잘 보시고 자 S&P500 동일 가중치입니다. 어때요? 확실히 못 가죠? 보이시나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이걸 잘 보시라고 그래서 다이버전스 진행 중이니까 잘 보시고 S&P500도 마찬가지죠? 하르락 반딩 이런 상황이고 만약에 다음 주에 여기서 은봉 큰 거 나오거나 올라가서 51선 저항을 받거나 그러면 1파 2파 제3파 목표치 4560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RSI 약세다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네 이렇죠? 행인맨 그 다음에 하르락 반등 앞으로 잘 체크하시길 자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면 똑같죠? 네 다우랑 14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고요 4200이 요기에 저겁니다 20% 그러면 예상은 예상 경로를 그려보면 요럴 가능성이 높아요 헤드앤숄더 여기가 헤드 앤드 숄더 보이시죠? 넥라인에서 내려온 흐름 그러면 열망구가 노리는 건 요거예요 요거 그래야 주가가 고점에 있어야 표를 주지요 예 표를 줍니다 그러면서 끝나면 대선 근처 거의 끝나올 쯤에서 요걸 죽일 생각인거 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아무튼 그게 7월달부터 아니면 시작되지 않을까 자 나스닥 100 동일가중치입니다 똑같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확실히 틀려요 선물과 그 다음에 동일가중치인거는 좀 틀리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다 쌍봉이고요 그래서 얘는 보면 상당히 오버슈팅이 돼있다가 내려오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주봉을 보면 요런 상황이다 그래서 자 월봉에서의 특징 또 보시고요 자 지금 네 이런거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입니다 파동 패턴으로서 플랫 연장이고요 그래서 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상황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자 이거죠 더 제일 못 올라가죠 자 4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쭉 죽죠 왜냐 단기국체 발행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지만 세게 못 가죠 막 이렇게 한 번씩 맞죠 그러면서 자 요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15300까지 한번 가는지 안가는지 한번 가늠을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갈 거냐 5월달 6월달 최소한 5월달까지는 가지 않을까 5월 말까지 5월 말까지 6월달 정도 해서 흐름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RSI 49죠 무슨 뜻이에요 약세입니다 풍동 한번 빠져요 풍동 빠질 때 이 근처로 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 그래서 대세 하락은 14700이고요 마이너스 20% 아직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떴습니다 그럼 블랙스완 이벤트가 아직 발생이 안 된 건데 블랙스완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 대비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히 대비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보시고요 요즘 구글이 좀 해고를 많이 하더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시스템이 안정적이질 않아요 보통 금방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오전부터 오후 한 3시 넘어 4시까지도 회복이 안 됐는데 이제 회복이 됐거든요 그만큼 안 좋은 신호가 발생이 되는 것 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장세가 안 돼서 그런가 환율적 진짜 이거 조심하세요 특히 애너야 이거 배신 때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보시고 상황 예의 주시하시고 달러가 지금 폭락하고 있죠 이거 되게 폭락입니다 잘 보셔요 그래서 앞으로 달러가 이쪽 백건처로 온다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뭐가 누구의 입장에서 열망구하고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는 달러가 약세를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애너 때문에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일본이 배신을 떼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면서 앞으로 상황 예의 주시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장 큰 축인 국채 심련물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좀 잘 하시고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국채와 지금 주식시장이 같이 커플돼서 내려가는 지금 반등도 그렇고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잘 보시면서 그래서 지금은 진짜 주의할 때 지금 마구잡이로 막 들어가는 때도 아니다 왜 대형주도 지금 지고 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험 구간에 있다 여러분들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 예의 주시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시면서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구독 관람 광고 시청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아oly가 아indi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